한동대 한동인재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팟 논술 면접 팀장입니다. 한동대의 대표적인 그와 같은 학생부 종합전형인 한동인재전형이 이제는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2021학년서부터 변화되었습니다. 큰 변화가 명칭에서 즉 전형의 분류에 있어서 가져온 만큼 여러분들이 유의 깊게 봐야 되겠습니다. 한동인재전형 관련해 가지고 스팟 논술 면접에서는 이 전형에 대해서 특히 주목하고 있고 발전하는 대학 한동대인 만큼 한동대 인재전형 학생부 종합에서 학생부 교과로 바뀐 만큼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한동대입니다. 한동대의 가장 2021학년도 기준으로 커다란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부 위주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표적인 전형이 바로 한동인재전형이랑 치임팩트 전형이었습니다. 이제는 한동인재전형은 더 이상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고 학생부 위주이긴 하지만 학생부 종합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인재전형은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최종 확정됐고 다른 농어촌 학생과 기획운영선발 정원 외 전형과 더불어 한동대를 가장 대표하는 학생부 교과전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표할 수 있는 치임팩트 인재전형이 있습니다. 치임팩트 인재전형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자리매김 해결하는 만큼 학생부 교과전형, 내신 교과 유주의 전형은 한동인재전형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알고 여러분이 접근해 가야 되겠습니다. 모집 인원에 있어서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동인재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면 이제는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분류체계가 바뀐 만큼 정원도 새롭게 교과전형으로 신설된 정원 110명을 보호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한동인재전형으로 갖고 있던 정원은 이제 학생부 종합 치임팩트 전형이나 다른 전형으로 의전됐다고 보시면 되고 학생부 교과가 새롭게 신설되어졌다. 그 인원이 110명이고 다른 학생부 교과전형, 농어촌학생과 기획윤영선발전형도 15명, 25명씩 신설되었습니다. 오늘은 한동인재전형의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에게 전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발 비율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학생부 종합이었을 때 한동인재전형이 그때는 2배수를 모집을 하고 그리고 나서 면접을 받는데 이제는 학생부 종합 한동인재에서 학생부 교과 한동인재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2배수 면접에서 3배수 면접으로 3배수로 모집하고 그리고 1단계에서 모집 배율이 바뀌고 3배수 기준으로 해서 그 학생들을 면접 대상자로 발표해 줍니다. 따라서 1단계 선발 비율이 학생부 종합 한동인재보다는 학생부 교과 한동인재에서 보다 더 수월해졌다. 1단계 합격이. 반대로 얘기하면 2단계에서는 예전에 학생부 종합 한동인재일 때는 2배수를 극복하면 되지만 이제 면접에서 무려 3배수를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2단계 전형에서는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어떠한 부분 것에 변화가 있느냐. 면접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면접의 평가 영역 중에서 인성, 창의성 항목이 있는데 예전에 성장 잠재력과 독창성 항목이 이제는 발전 가능성이라는 고와 같은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성장 잠재력이 곧 발전 가능성인데 독창성 부분이 발전 가능성으로 변화되어졌다. 이렇게 해서 평가 항목에 있어서 인성 및 창의성에 있어서 본교 인재상 부합도, 즉 한동대 인재상 부합도입니다. 기독교적인 고와 같은 정신을 통한 봉사할 수 있는 인재의 부합도, 의사소통 및 면접 태도, 논리성은 동일하지만 성장 잠재력과 독창성이 발전 가능성으로 변화되어졌다는 사실 여러분이 인지하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집 인원 및 전형 요소입니다. 한동 인재전형 학생부 교과 기준으로 해서 110명을 모집하는데 1단계 합격자 10월 16일 날 발표되면 불과 일주일 7, 8일 뒤에 면접고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기준으로는 면접 일정이 2020년 10월 24일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지연됐지만 다른 전형에 비해서 매우 빨리 면접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지만은 무려 면접 비중이 30%나 됩니다. 대부분의 다른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100%로 뽑고 있습니다마는 한동대는 학생부 교과만 가지고 안 됩니다. 면접이 2단계에서 무려 30%나 있고 그리고 1단계 선발도 300%나 선발을 해서 2단계 100% 선발하는 만큼 면접이 비중 자체도 높고 그리고 1단계에서 3배 수나 모집해서 최종 합격자를 가리기 때문에 면접에서 모든 것이 좌우된다. 그만큼 학생들을 직접 보고서 뽑겠다는 것이 한동대의 의지입니다. 2020학년도 전형별 경쟁률 및 입시 결과 한동인재전형 보겠습니다. 한동인재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었습니다. 이제는 학생부 교과로 바뀌었고요. 학생부 종합의 지역인재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270명 정원에 783명이 지원해서 2.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 한동인재전형이 일부 다른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인원이 빠지고 학생부 교과로 100명 초반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있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의 평균 등급이 2점대 중반이었다는 사실을 또 경쟁률은 3대 1 가까이 됐었다라는 부분과 알고서 준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원 자격입니다. 학생부 교과에 있어서 만큼은 학생부가 중요하고 따라서 해외고 특성화고 외국고 검정고시 학생들 관련해가지고서는 지원 자격을 주지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학교 생활기록, 생기부, 학생부의 교과능력 우수자를 모집하는 만큼 당연히 국내 정규고등학교 학생이고 3개 학기 이상의 국내 학교 성적이 모두 있는 자여야 됩니다. 즉 주로 한국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농어촌고교, 그다음에 기회균형선발 부분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기회균형선발에서만큼은 특성화고와 외국고 그리고 검정고시가 지원이 가능합니다마는 학생부 교과의 한동인재전형은 오로지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부분이 다른 전형이랑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입니다. 모집인원은 인문사회계열의 많은 학부, 이공계열의 많은 학부, IT융합대학과 같은 모든 학과를 관계없이 무학과 개념으로 모집을 합니다. 무학과 개념으로 학생부 위주, 수시에서 학생부 위주 624명을 모집하는데 그중에서 한동인재전형은 학생부 교과 150명 중에서 110명을 다수를 모집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대표 전형이 바로 한동인재전형입니다. 나머지 농어촌 15명 학생부 교과에 별도로 기회균형선발 25명을 모집해서 전체 150명이긴 합니다마는 학생부 교과의 대표는 한동인재전형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전형 일정 9월 23일서부터 원서접수가 있고 그리고 10월 16일날 한동인재전형 발표를 해주고 10월 24일날 오후 1시에 면접고사가 진행되는 만큼 가장 빠른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생부 교과 한동인재전형 전학부를 대상으로 110명을 모집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학생부를 제출할 수 있는 학생 3개 학기 이상의 국내 고등학교 성적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 외에 학교가 안 되는 학교들은 유감스럽지만 한동인재전형 지원할 수 없고 다른 전형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전형 요소, 전형 비율 이미 말씀드렸지만 1단계에서 예전에는 2배수였는데 이제 3배수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서는 교과 성적 100% 기준으로 선발합니다. 비교과 성적이 아니라 교과 100%예요. 그야말로 공부 잘하는 학생이죠. 그런데 2단계에서는 1단계 교과 성적이 70%로 줄고 면접고사가 30% 반영됩니다. 물론 기본 점수 120점을 주고 있습니다만 교과 성적도 기본 점수가 있어요. 따라서 기본 점수를 반영을 서로 하게 되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비율적으로 학생부 교과는 280점 기본 점수의 3배수 가까이 되고 역시 면접도 2.5배수, 3배수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기본 점수를 준다고 해도 비율은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기본 점수 부분과가 1, 2단계에서 40%를 부여하고서 어쨌든 동일하게 부여하기 때문에 결국은 비율에 있어서 교과는 70% 그리고 면접이 30%인데 이 3배수 안에 들어왔던 학생들의 고와 같은 교과 성적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수능 최저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을 제대로 확인을 하고 한동대 학생부 교과에 한동인재전형 지원을 해주시고 중요한 건 2단계입니다. 1단계 3배수는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겠는데 2단계 면접을 어떻게 추르느냐 하는 부분이고 바로 이 면접 대기실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그리고 면접고사장에 가서 면접을 보는데 면접 관련되는 내용 부분 겁니다. 다름 아닌 어떤 내용, 지원 동기, 진로계획 등 질문에 대해서 개별몬 면접으로 8분 동안 이루어집니다. 8분은 어느 정도 물어볼 수 있는 그와 같은 규모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들로 구성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면접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모의 면접을 통해서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면접의 기반이 학생부 교과이고 학생부를 제출한 만큼 학교생활기록, 여러분들 충실하게 해서 면접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입학원서랑 학교생활기록부만 제출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제출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 좋은 학생은 자소서 부담 없이 여러분들 일단은 학생부 제출하고 바로 면접 대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면접의 내용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 관련해 가지고서 면접고사 안내를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든 학생부 종합이든 일단 면접 이혼 2명이 수험생 1명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면접입니다. 2대 1 개별 면접이고 바로 학생부 교과는 면접 시간이 8분입니다. 학생부 종합은 10분이에요. 좀 더 학생부 종합이니까 비교과 영역을 많이 보겠죠. 소프트웨어 인재는 무려 20분이에요. 아무래도 특히 소프트웨어 특성화된 과 같은 인재를 뽑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은 8분 이내로 지원 동기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네, 서류 확인 면접이 이루어진다 하는 부분이죠. 평가 항목 보겠습니다. 평가 항목은 네, 바로 본교 인재상 부합도 이게 4분의 1, 25% 한동대가 원하는 인재해야 된다. 그리고 의사소통 및 면접 태도 25%, 논리성 25%, 발전 가능성 25% 바로 이 발전 가능성이 예전에 독창성과 같은 내용에서 변화되어져서 발전 가능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한동대 인재상이 부합하는 가치관과 지원 동기 등을 평가한다. 지원 동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 지원 동기에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학업 계획은 여기서는 학생부 종합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지원 동기를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고 전체 면접 과정을 통해서 의사소통, 면접 태도, 자세에 의, 그다음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답변, 설득력 있는 답변 이것은 다 학생부 교과나 종합이나 공통이고, 마지막으로 학생부 교과에 있어서 희망전공 관련 학업과 진로계획 등을 평가합니다. 학업과 진로계획을 어디에서 평가한다? 다름 아닌 발전 가능성에서 평가한다는 겁니다. 학업계획과 진로계획을. 그런데 학생부 종합에서는 학업계획과 비전을 어디서 본교 인재상 부합도에서 평가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재상 부합도는 주로 지원 동기의 적합성 부분과의 포커스를 맞춰주고 그리고 발전 가능성에 있어서 학업계획 그리고 졸업 후 진로계획 이 부분을 연결시켜서 면접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의사소통 및 면접과 논리성 부분 것은 그와 같은 면접의 과정에서 여러분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과정이라고 보면 인재상 부합도랑 발전 가능성은 면접의 직접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유의하고 매우 우수나 우수 성적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최종 합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이나 미흡과 같은 그런 점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모의 면접을 기준으로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면접 문제 예시 부분과 학생부 교과 관련해서 지원 동기 부분.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한동대학교 지원 동기는 무엇인가요?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입학고 학원 및 진로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학생부 교과에서 발전 가능성 문항이죠. 본인의 진로 분야와 관련하여 가장 의미 있었던 경험과 이를 통해 느낀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진로 분야.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원 동기, 학업계획, 진로계획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학생부 교과 면접, 한동인재전형 면접에 임의해야 되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서 스팟 논술 면접팀에서는 한동대 학생부 교과전형 한동인재전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여러분의 학생부를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적합도 한동대 한동인재전형에 맞는지 우선적으로 교과 성적이 대하지만 지원 가능하겠죠. 그래서 3배수에 일단 들어갈 수 있는지 서류 검토가 우선이고 이를 통해 가지고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원 요구를 결정하고 특히 중요한 면접입니다. 한동인재전형 면접을 오프라인 현장 면접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바로 피드백하는 그런 연습을 겪어야 되고 비록 원거리에서 현장 면접이 불가능한 학생은 온라인으로 면접 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줌 프로그램과 같은 것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1대1로 온라인 모의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한동대 최종 합격의 영광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스팟 논술 면접에서 한동대 한동인재전형, 학생부 교과전형이지만 면접 비중이 3배수나 1단계 3배수에서 면접 비중이 무려 30%나 되는 그런 전형인 만큼 최대한 노력을 면접에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팟 논술 면접에서 전달했습니다.